건축가 네번째 건축가 네번째 끝 Grandma 스 Thingx 처음에 인도 나 하필이벌지 락아시 하필이벌지 락아시 하필이벌지 락아시 여기, 이게 제 선물 제가 자신이 포지해 아름다운 감사합니다 30 여름 네 30 여름 여태가 너희가 왔을 때 너희는 아담 오늘 너는 없을 때 너의 어린이네. 너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겠지? 너는 떠나지 않을까? 나는 당연하죠, 아버지. 내가 이 여행을 만들어야 되겠지.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지. 그래서 오래를 버틸 수 있겠지. 그럼, 모아샤프. 내가 내 눈을 볼 수 있는 세상의 꿈을 볼 수 있겠지. 그의 공격을 통해, 그의 공격을 통해. 저게 너무 강력한 힘이 되었을 것 같다. 다시 한 번 더 돌아올 수 있겠지. 저게 믿을 수 있겠지. 아... 뭐? 제가 기억나는... 제 아버지에게는 저에게... 잠시만... 이 기억이 안될 것 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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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지널 스틱스가 아니라 이 분신 스틱스가 원래 오픈인거 아니야? 아니구나 이 분신에 대해 안전한 것 같아요 제가 안전한 거에요 저는 너에게 전화 연휴을 못하고 마사지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야 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것을 원하는 것 같으니 지났고 이름 저는 안전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있는 거에요 제 기억에 대해 안전하니까요 그래서 이 전화를 했지만 만약에 내가 도움을 거칠 것 같아요 이 뼈. 그리고 다시 돌아가자의 여유가 되죠. 나의 코어버ris, 그리고 내 랍스터로. 랍스터로? 그리고 이 랍스터로? 그리고 어디가 랍스터로? 너는 다 알았지요. 이제 빨리, 내가 기다려야 된다고. 뭐? 근데... 아니... 랍스터로. 근데 네... 기억나는 어디가. 일단 엔딩까지 달려보면 알겠죠? 정확한 건. 아직까지는 아리송하다. 난. 주요 목표, 스틱스는 죽어야 해. 부가 목표, 유물을 훔쳐야 한다. 이걸 못 알아보겠다고 내가. 아니 대체 이 은신청 어디에 식물, 세계수 뿌리가 있는, 어? 아니야. 이거는 뿌리가 아니야. 생긴게. 뭘까? 대체. 자. 하아. 뿌리 쪽에. 뿌리 쪽에. 저. 해골 마크. 하아. 와 진짜 제일. 아리송하다 이거. 여태까지 웬만한 유물은 다 문제가 없었는데 딱히. 아 잠깐만. 그게 이 은신청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? 그렇다. 저렇게 또 넓은 데는. 하아. 두문데. 어. 아 씨. 그치. 우리네 은신청 아니지. 어? 맞네 늘 가던 그 인신처에는 세계수의 뿌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.. 어? 저건 또 뭐야? 스틱스 클론 뭐하니? 거기서 저 해골이 죽이려나 본데 스틱스 클론을 유혹해서 뭐야 미치겠네 저거 또 뭐야 죽일순 있는거야 저걸? 죽일순 있는거야 저걸? 죽일순 있는거야 저걸? 와아아아아아 하아 못 죽이나본데 나이프 사거리 늘려놨는데도 안 뜨는거 보니까 표시해 어디로 가야되는걸까요? 여긴가? 못잡는거야 저건? 못잡는거야 저건? 죽일순 얘는 오 오 쉣 오 쉣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 대 맞고 피가 반이 닳아? 제정신이야? 어디있는데? 아 저 위에 있구나. 피했어. 아 짜증나. 이게 뭐? 아 짜증나. 아 짜증나. 그냥 이런식으로 계속 회피하면 되는거같은데요 회피만 잘하면 별거 아니야 괜찮아 물론 잘 된다면 야 나좀 봐줘 나좀 봐줘 별거 아니야 아까까진 연습게임 핫! 짬푸? 짬푸? 위로? 아 근데 쟤는 좀 오반데 저거 진짜 오반데 오오 됐어 여기서 세이블 잠깐만 저건 뭔 뜻일까? 그치 어 저 위에도 길로 치는건가? 아니겠지 전? 구분 하아 하아 아냐 지금 스틱스 방향으로 갈 데가 아냐 누가 목표 저건 못 뽑아야 될 거 아냐 일단 내려가 볼게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야 이거 좀 어렵다 요번 유물 진짜 어렵다 여태까지는 그냥 장소만 찾으면 먹을 수 있었는데 배번 건 좀 어? 아쉽 안 올라가지는구나 저건 저게 어딘가에 또 입구가 있지 않을까 이게 아닌가 누가 봐도 저거 입구 있을 것 같은데 여기로 못 들어간다면 어딜 쉴까 잠시만요. 3시방향에 있는 저 네모난 게 저거야. 지금 저 광산에 있을 것 같은 저거.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거 하나는 요거인 것 같고 기둥 중에 하나봐. 하나는 저거고. 그렇지. 그렇담? 요 부분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네? 아! 어! 젠장. 어? 이리로 가는 거였나? 아 맞아 맞아 맞아. 아 나 미치겠네 진짜. 이해했어. 뭔지. 어 됐다. 올라왔다. 아 내려왔다. 착지했다. 나는 차치했어. 흐으으으으.. 오잇! 저거 안에 두 마리 있다는 뜻인가? 다른 거 하나는 뭐야 여기 있는 거야 또? 저게 일종의 퍼즐 같은데 두 개는 키고 두 개는 키지 말라고 날라는 건가? 아 부가 목표 완수 근데 잠시만요 난 이거 이해는 못하겠다 솔직히 아 잠깐만 아닌데 모르겠다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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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아니잖아 아 몰라 먹었잖아 몰라 몰라 먹었잖아 먹었잖아 먹었으면 된 거죠 그쵸? 모르겠어 GG 어쨌든 클리어 유물 여태 하나 빼고 다 먹은 거 같은데? 이쯤 되니까 그 하나가 되게 아쉽다 이거 어딘가 아니었나? 아 저기다 아 갑시다 그만 갑시다 어? 0이구나 헤헤이 거 꼭 이렇게 장난질을 치시더라 뭐야 뭐야 저기 있어 설마? 있네? 저건 또 무슨 적이냐? 처음 보는데요 아 스틱스 보다 아 하지만 둘이 우리의 관심이 있었어 둘이 우리의 관심이 있었어 너는 내 작업이 더 쉽지 않게 해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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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 방법으로 끝났어 제가 그냥 내 자신을 받아냈다 아 그래? 그리고 너는 무엇을決定? 너의 secret goal? 너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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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너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?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할까? 두 Iraq과의Ч principalmente 그니까 내 인간이 아는진 않다 왜 이렇게 잘 안 해드냐 너는 그냥 그치가 가사적이기 오고 그리인은 그 속 mari 너는 아무것도 안 좋은 것 같다. 듣고, 너와 나, 우리 하나의 삶을 중둘 두개. 너의 미래가 지나면, 내 미래가 내게. 이건 정리적이야. 왜 이렇게 위험한지 말아야 할까? 내가, 그에게 인생을 주셨을 것 같다. 엠버를 향한 교륵된 욕망이 이렇게 된건가? 스틱스 짜비야스러웠어? 스틱스 뭐지? 한 마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여 아 우리 스틱스 주인공 죽은 건가요? 헐 뭐야 이건? 엘프 아니야? 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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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 뭐.. 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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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